네 여기는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금요일 교대역 인근입니다. 정말 사람 없습니다. 제가 이 근처에서 2년여 동안 사무실을 사용한 동네라 오늘 같은 날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움직여야 될 이 시간에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궁금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. 보십시오. 금요일 그것도 크리스마스 날 가장 빠글빠글해야 될 시간인 12시 직전 그러나 차들 몇 대와 택시 몇 대 정도가 고작입니다.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.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것도 교대 서쪽 법조 타원들이 질비한 이 동네가 그것도 크리스마스 날 그것도 금요일 날 이게 웬 말입니까?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크리스마스 날 밤거리입니다.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중수도시 시골에 중수도지 못하든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이 천만 도시가 이렇게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이 계신 유효이 으음 위원회